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5월 18일이죠. 오늘 금요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파발을 한 주 건너뛰나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 중간에 한번 그 실시간 그 중계를 해서 그렇구나.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오프라인 무료특강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시간 부족하니까 간략간략하게 공지드리고 그리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자 다음 주 토요일 5월 26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자 오프라인 무료특강 자 노량진 아무르이그잼 공무원 학원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드렸고 자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떠서 안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거에요. 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자 신청방법은 월요일부터 월요일 10시부터에요. 자 정확하게 10시 땡 하면은 신청이 되는데 어디서 신청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유상통 홈페이지 메인 배너 떠있잖아요. 자 오프라인 무료특강 배너 떠있잖아요. 자 거기서 지금 클릭을 하면 공지사항으로 지금 아마 연결이 될거에요. 자 그런데 이제 월요일 10시가 딱 되면 클릭을 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될겁니다. 또 공지사항 들어가서 계속 새로고침 누르고 계시면 안돼요. 자 메인페이지에서 신청버튼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딱 10시가 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거에요. 자 신청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기 누르시면 선착순으로 500분인데 글쎄요. 걱정이 되요. 이번 오프라인 특강은 500분을 채울 수 있을까. 하필이면 또 그날 무슨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도 있고 해서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이상 줄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500분을 채울 수 있을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급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신청이 다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려요. 혹시라도 오시지 않을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안된다는거.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단가를 수강하시든 패키지 프리패스 상관없어요. 우리 유상통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강생이 아닌 분들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무료강좌이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청을 한 순서가 무슨 입실 순서나 그런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오시는대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빠르게 앞자리에 앉고 이런거 아니니까 또 괜히 서버 너무 버벅되거나 서버 다운되버리면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실제로 2016년도 때는 오프라인 특강 신청할 때 서버 버벅되고 이래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500명을 못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라도 그 한자능력검정 시험 때문에 조금 늦게 돌아와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니까 빠르게 시험 보시고 빠르게 또 이동하셔서 오시면 되겠죠. 대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좋은 자리는 다 이미 딴 분들이 찾아왔을 거라 뒤쪽에 앉게 되시겠죠. 강의실이 이렇게 앞뒤로 길쭉하지 않고 보니까 옆으로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능력검정 시험 보고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된다. 그런데 당부드리는 거는 안 오실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16년도 2014년도 때는 거의 98%, 99%가 다 참석을 하셨어요. 워낙 협조들을 잘해주셨고 신청하지 않을 분들은 못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한 이후라도 못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분정도 혹시라도 500분이 다 차고 오시려고 하는데 신청을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신청해놓고 나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올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놓고 그냥 오지 않고 이러지 마시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서 참석을 못하게 됐다라고 알려주시면 나중에 인원만큼을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당부드립니다. 신청하시고 반드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신청을 하시고 못 올 상태가 어떤 상황이 생기신다면 꼭 참석을 못할 것 같다라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 혹시라도 신청 못해서 참석 못하는 그런 분들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 협조를 좀 부탁드려요. 우리 정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맨날 여러분들 뵙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는 거잖아요. 우리 기쁜 날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다행히도 2016년도 2014년도 2016년도 때는 한 10번 이상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지만 한 번도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아주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여러분들 만나는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서로 지켜주어야 될 것들을 서로 지켜주시면서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당부드릴게요. 혹시라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다음 주 주중으로 저희가 공지를 해서 혹시라도 500분이 안 차면 상관없는데 500분이 다 차고 접수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할 테니까 일단 10시부터 신청을 하셔서 신청이 되면 아마 신청 안내문자도 각오할 거예요. 장소는 노량진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이죠.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 학원이에요. 2016년도 때하고 달라요.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유파받 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입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건데 아마도 그날 종일 비워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실은 언제든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교재 드리고 인원 체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 전에 입실을 해서 미리 앉아계시고 자리 맡아놓고 계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다음 주에 자세한 공지사항을 제가 주의하실 사항들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방만 올려놓고 그러면 옆에 분들이 도대체 이 자리 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자리가 비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미리 자리를 본인 거 아닌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서로 지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뭐 만약에 신청이 100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자리도 널널할 거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는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늦게 공지도 나고 시험 공고도 늦게 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2016년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막 이게 뜨거운 열기가 막 느껴졌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과연 이 500분이 찰 수 있을까 걱정이 심히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킬 걸 지켜서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자 신청 페이지는 안내해드렸죠. 배너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10시부터 딱 이동하게 될 겁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나오면 바로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신청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다렸다 계속 새로 고침 누르면 이 서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중화 정책을 써놔서 분산시켜 놓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새로 고침 누르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아마 10시 딱 시작하면 한참 신청하셔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거니까 차례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문제인데 100문제를 그날 못 풀죠. 50문제만 풀 거예요. 나머지 50문제는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건데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날 미리 교재 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시게 될 건데 제가 일부러 정답도 안 넣을 거고 해설도 안 넣을 겁니다. 문제만 넣어놓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좀 허무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 문제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 50문제 중에 내가 아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 아는 건 아는 건데 답은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날 복습시켜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진짜 어려운 문제들 최고 난이도 문제들만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알찬 수업이 될 거고 제가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문제들 좋은 강좌 내용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오시는 분들 이제 온라인 강좌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는 해 드립니다. 차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드릴 건데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패키지 커밀 패키지 수강하시는 분들 또는 커밀 우금 커밀 한국사 패키지 또는 뭐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강의실에 자동으로 나중에 추가가 될 거예요. 단과 과정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추가 비용이 있을 겁니다. 따로 결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오시는 거는 비용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좌는 왜냐하면 단과 과정하고 프리패스나 패키지는 이렇게 좀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 단과 과정 다 제공해 드릴 거 같으면 패키지나 프리패스 듣는 분들은 그럼 또 거꾸로 손해보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아마 단과 과정 수강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좌는 추가 결제가 돼야 될 건데 아마 뭐 저렴하게 될 거예요. 아마 2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단과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별도 결제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날 뭐 지켜 주셔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 다음 유파발 공지 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오늘은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왜냐하면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강좌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그 온라인 강좌로 업데이트된 강좌를 보는 것과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 그 경쟁자들과 함께 있는 거 그 환경 안에서 강의를 듣는 거 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긴장감도 느껴지게 되고 이거는 5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텅텅 비어서 몇 명 없다라고 하면 이거 개리직 준비하는 사람들 진짜 없나 이런 생각 들고 나 혼자 준비하나 합격할 것 같은데 라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이전에도 항상 강의실 꽉꽉 찼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장면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뵙고 싶어요. 저도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참 외롭거든요. 혼자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어야 되고 게시판에서도 혼자 계속 답변드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 실제 한번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자들 얼굴 한번 보자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또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또 너무 먼 데서 일부러 또 너무 시간 내서 오실 생각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좋은 기회니까 참석을 해주시고 이번 오프라인 특강의 참석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반응이나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된다면 또 시험 전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혼자 가서 떠들고 왔다라는 이런 게 돼버리면 그러면 더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들 만나뵐 그러한 설레임으로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않도록 좋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좋은 문제들 자, 그때까지 다 어느 정도는 기본 이론을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기본 이론 정도는 어느 정도 끝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못 끝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뒤쪽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또는 뭐 이쪽은 조금 뺄까? 그쪽은 나중에 뒤쪽으로 밀어서 나머지 51번부터 100번 쪽으로 그쪽으로 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앞쪽 전자기상기 구조나 또는 운영체제, 데이터통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 이런 정도까지만 넣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쪽은 이제 뒤쪽 51번부터 쪽으로 좀 뺄 생각이니까 적어도 자료구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거기까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안내해 드릴 내용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10시부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 며칠 동안 계속 비도 오고 습하고 음악이 너무 짜증났어요. 그죠? 빨리 이제 좀 맑아졌으면 좋겠고 주말이니까 또 여러분들 잠시 또 주말 또 여유 즐기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자 이제 시험 이 두 달 앞으로 남았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질문들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제가 놓차 놓차 당부드리지만 합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기출문제들 계속 반복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2017년도 추가시험 국가직 추가시험 문제 보세요. 그 중에 거의 안 배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로 나오고 어렵게 출제되니까 안 풀리는 문제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의 그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그걸 실수하지 않고 틀리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문제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범위를 넓히고 넓히고 하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범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계속 그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세요. 당규 한성 강좌 못 듣더라도 빨리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셔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좋아요.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쯤부터는 계속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좋은 문제들 출제되지도 않을 범위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 계속 풀면서 자꾸 범위 넓혀 나가고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돌발 문제 나옵니다. 그것까지 맞추겠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맞춰야 될 문제 안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연습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되고 실제로 두 달이면 충분히 20% 20점대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장담해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두 달 동안 학습 진행하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성적에 20점 이상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80점대 나오는 분들이 100점 만들기 힘들어요. 80점대에서 90점대 60점대에 50점대에 맞는 분들은 80점대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 비슷한 내용이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 기출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을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 당부 말씀을 제발 이게 컴퓨터뿐만 아니에요. 컴퓨터 일반 뿐만 아니라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괜히 쓸데없는 모의고사 문제 풀겠다고 지금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면서 엄청난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한국사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요점들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것들을 막 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가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나와요 분명히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가끔 카페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열기가 식어서 그런지 알바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막 이제 그런 글도 올라와요. 막 이제 뭐 몇 점 나온다 모의고사 몇 점 나온다 몇 점 나온다 이러면서 또 막 이상한 문제들 막 올리면서 괜히 막 기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심리전에 넘어가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그 내용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상태에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고 따라서 힘내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리직은 마지막 시험장 나오는 순간까지 정말 모릅니다. 마지막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찍어서 합격하셨던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게리직은 찍은 거 많이 맞아서 의외로 합격하시는 분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라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금 같은 경우 우금 다음 주에 강좌 완강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금도 이제 빨리 문제들 좋은 문제들 가지고 문제로 푸시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과정들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문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우리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오프라인 특강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문제 열심히 만들면서 답변이 조금 밀렸어요. 이 문제 만들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또 답변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강좌는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계속 문제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제 범위를 조금씩 줄어드릴 거고 앞으로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도 이전에는 불필요하다 그래도 질문 주시면 다 답변드리고 제가 동영상 답변으로 상세하게 해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하다라고 쳐내버릴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거니까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셔도 되는 그러한 부분들 질문 있을 때는 아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제가 바로바로 하면서 짧게 짧게 답변 남기는 걸로 답변이 밀리지 않도록 빠르게 좀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전 또 열심히 또 교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뭐 다음주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교재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특강 교재는 당일날 나눠드릴 거니까요. 교재하고 필기도구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이제 다음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유파발에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주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기운내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